다이아 까지가 아니라 다이아는 근데 갈 일이 없겠다 요로 하겠습니다 눈이 편한 바인데 요로가 싫나? 안녕하세요 제가 요로를 해도 될까요? 되나요? 세이지 곤란해 지금 이 엔트리라 힘들 것 같은데 세이지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필요한게 연막이랑 척구대인데 세이지 하면 인포 딸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소바나 스카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요로를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아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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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 잘합니다 이걸 어떻게 진정을 해? 뭐가요? 저 요로만 해요 원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실력 보면은 화들짝 놀랍니다 고고고고고고 그렇지 근데 인포 딸게 없다는데 인포가 뭐야? 인포메이션? 근데 인포가 뭐에요? 정보 따는거에요 그 요로 딸 수 있는데요 아 이해 못하시나요? 그 소바링코 같은거라 세이.. 아니 뭐야 스카이.. 늑대나 그런거 요로 분신이 있어요 아 네 네 1승 바로 그냥 반가려라 위 없음 와 이야 아 야 하지마자 저 1명 볼게요 저 후카 볼게요 후카 아니 아니 나 어차피 마샬 2라운드 써가지고 저 어차피 스팅어 2라운드 써가지고 아니 좀 말 좀 들어주면 안되나? 안되는데요? 하핰 흐흐흐흐흐흐흐 하핰 내가 먼저감 여기요 총드세요 여기 배달입니다 여기 배달입니다 말은 안 듣기로 했어요 여기 총 필요하신 분 아 이거 카디언 드세요 오 예 레즈님 삐쳤어요? 레즈님 사드릴게요 레즈님 요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즈님 쏘리 아하 아하 레즈님 미래덩 아아 아 내가 한사람 미워하게 만들면 안되는데 미..미안해 아니 남자가 저런거 가지고 삐지면 삐질 수도 있는거죠 예 그렇죠 아ious 정장 물을 얻으러 간다 마치 1라운드 아이씨, 해, 돌려줄게. 롱에 하나. 나이스. 레이즈, 뭐야? 롱에 있음. 제트님 성광 뿌려드릴게요. 파이팅. 하하하. 오, 야. 오, 좋아. 아, 나 에임. 욕실 하나. 욕탕 쪽에 둘이잖아, 이거. 갑. 30초 남아. 윈포 땄습니다. 예, 욕탕에 2명. 예, 라스트. 욕탕. 나이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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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포 땄다는 거죠. 말 그대로. 세이저하면 인포트 할 게 없어가지고. 인포트 왔습니다.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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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리나.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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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.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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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g.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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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택하. 마지막 기자가 harmísimo. 와아. 와, 에이스야 어디갈거임? 그러게요. 레드님 어디가실래요? 위로? 시원하게 질러드릴게요. 카메라있다. 아야야야야 연막 안에 있었네. 그냥 도입하는걸로. 디폴트가 뭐에요? 따로따로 하는거에요. 아 오케이. 디폴트가 따로따로 하는거구나. 내가 벗어줄게. 했다. 수봐주세요. 에이컨. 에이 하나밖에 없어. 여기입니까 바이퍼님? 이어가겠습니다. 다운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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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해 이동해 이거 내꺼 sorry 헤븐 하나 이거 뒤로 간다 크게 돈다 스파이크 다운 A 슈프라이스 역타향이 있었어요 어디서 죽은거지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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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은 어디? 마지막 플레이어가 30분만 남아 스파이크 스파이크 무념 orde 세트로 클imp ≫ ≫ ≫ ≫ ≫ ≫ ≫ 밖에 매서 말이 없었나 봐요